자 들어갈게요 도섭창을 다뤄서 하기도 하고 그냥도 하고 그래요 그때의 춘향인은 시작 그때의 춘향인은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살펴보니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형용 쑥대머리 쑥대머리 조향 형용 생각난 것이 일뿐이라 일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랑 국음을 보고 지고 한양랑 국음을 보고 지고 보고 지정 정별 부로 오리장 정별로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잘한다. 꾸모복냥 그 흐흐을 꾹뿡고 꾸모복냥 좋아요. 그 흐흐을 꾹뿡고 그를 꼭 싸웠어 이러고 그러는가 별을 없어서 이러고 그러는가 여긴 신혼금스루지 여긴 신혼금스루지 그러죠 나를 입고 이러는가 나를 입고 이러는가 기궁항아 대궁항아 추월같이 추월같이 권뜨거지 쏟아와서 권뜨거지 쏟아와서 빛이 고져 빛이 고져 빛이 고져 빛이 고져 앵무소를 헐대가 어휘보며 앵무소를 헐대가 어휘보며 천전반측 참 못 이루니 천전반측 참 못 이루니 보정봉을 꿀 수 있나 보정봉을 꿀 수 있나 잘하시네 쉽게 배우네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할게요 그때의 춘향이는 시작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화곡방을 찬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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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난 것이 이뿐이라 생각난 것이 이뿐이라 폭우치고 폭우치고 한양당국은 폭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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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당국을 폭우치고 오리장 청별후로 오리장 청별후로 잘한다 일장서를 흘릴 때가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흘릴 때가 못 봤음 일장서를 흘릴 때가 못 봤음 일장서를 흘릴 때가 못 봤음 여인신은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인신은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인신은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주월같이 개궁항아 주월같이 번 뜨거시 쏘사와서 빛이 오죠 번 뜨거시 쏘사와서 빛이 오죠 좋아요 막내 박혔으니 막내 박혔으니 잘한다 행우서를 할 때가 어희보며 행우서를 할 때가 어희보며 잘한다 천전 반측 참 못 이루니 천전 반측 참 못 이루니 고정 공을 꿀 수 있나 고정 공을 꿀 수 있나 여기서부터 배워야죠 손가락에 손가락에 피를 흘려 피를 흘려 사청으로 사청으로 편지 오고 편지 오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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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간 눈을 보고 물러 싸우고 간 눈을 보고 물러 싸우고 간 눈을 보고 물러 이 무화삼을 그려볼까 이 무화삼을 그려볼까 이 화일지 춘대우로 이 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구부굴령 다한장성어 양굴령 다한장성어 잘하는데? 빛만 많이 와도고 빛만 많이 와도 빛만 많이 많이 그냥 많이 하지 말고 빛만 많이 와도고 빛만 많이 와도고 임호구 생가 임호구 생가 독수부여 독수부여 연캐는 체련조화 연캐는 체련조화 제 walks 재 riders 지롱망채 여부 제롱망채 여부 재롱망채 여부 롱망채 여부 봉따는 여인네들도 남궁은 생각 남궁은 생각 일반리나 일반리나 날보다 어른 적은 팔자 날보다 어른 적은 팔자 많이 나가셨네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계속해야죠 손가락이 시작 손불바일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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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드로 편지하고 편지하고 좋아요 간장 간장 썩은 눈물여 임무화상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그려볼까 이화일지춘대우로 이화일지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무굴령 야우물령 야우물령 다한장성어 다한장성어 비만 많이 와도 비만 많이 와도 비만 많이 와도 이물의 생각 독수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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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따른 여인네들도 난 구운 생각 일반이나 일반이나 좋아요 날 보다는 좋은 팔자 날 보다는 좋은 팔자 잘하네요 다시 손가락에 피를 흘려요 시작 손가락에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러 피를 흘러 피를 흘러 대여 사정으로 사정으로 편지하고 편지하고 뭐예요? 간장 간장 소글부글 소글부글 김부와사 이 화사군을 그려볼까 이 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 무굴령 다시 시작 야우 무굴령 시작 야우 물령 다 간장성 다 간장성 이 만만이 와도고 이 만만이 와도고 임허그 생각 임허그 생각 독수부영은 독수부영은 연캐는 체련여와 연캐는 체련여와 체롱망체여부 체롱망체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뽕따는 여인네들도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조근 팔짱 날 보다는 보다는 조근 팔짱 잘했어요 이제 한장단씩 으로 엮어서 해줄게요 지금은 반장단씩 떼어서 해드렸잖아 이제는 한장단씩으로 어려워 반장단이 좋아요 했으니까 손가락에 비루 헐레이시다 손가락에 비루 헐레이요 비루 헐레이요 뒤에서 올려야 되시다 비루 헐레이요 사청으로 편지하고 사청으로 편지하고 간장 썩은 눈물로 간장 썩은 눈물로 썩은 눈물로 썩은 눈물로 썩은 눈물로 빈 화상 을 을 그려볼까 공 을 하사 을 그려 볼까 이화일지 춘 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이화일제춤배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구 묵울령 다하간장성어 야구 묵울령 다하간장성어 피맛만이 와도임 생각해 피맛 피맛 틀렸어 틀렸어 힘이 안 맞아 피맛만이 와도고 해야 돼 피맛 이렇게 돼 시작 피맛만이 와도고 장단 안 맞아 장단 안 맞아 아까는 음이 안 맞고 피맛만이 와도고고 시작 피맛만이 와도고 임흑의 생각 시작 임흑의 생각 다시 붙여서 피맛만이 와도고 임흑의 생각 시작 피맛만이 와도고 임흑의 생각 임흑의 생각 임흑의 생각 임흑의ahn 변하십 outsiders 녹수부영의 연캐는 체련조화 시작 녹수부영의 연캐는 자자자자자 음 안 맞아 녹수부영의잖아 시작 녹수부영의 연캐는 체련조화 체롱망체업은 뽕따는 여인네들도시다 체롱 체롱망체업은 체롱망체업은 뽕따는 여인네들도 그렇게 하지 당국은 생각 일바리나 당국은 생각 일바리나 날 날 보다는 좋은 팔자 날 보다는 좋은 팔자 좋은 팔자 까지 다음주에 티회를 해드리고 오늘은 금강산 타령 배웠던거 맞어? 우리는 하나도 안 배웠어요 금강산을? 동백타령 끝났죠? 마지막 세마치만 세마치만 세마치 아직 안 했어? 세마치만 그러면 오늘 마저 허구서 따라간다 따라간다 때문에 많이 뒤처졌어요 다른 반들은 금강산 끝난 만도 있어 개강산 세폭 세마치만 다 조금뱃 요 세마치 스테이 서류될 세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